네 이 시간 4월 3일 새벽 예배를 또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행복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 귀한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나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복을 체험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3편 5절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3편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4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 중에 회복해야 할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문제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상시에 마음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믿음 있는 성도로서 이 믿음 없는 또 소망 놓쳐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요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하고 바라는 바 그러나 또 잠잠히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큰 위기 앞에서 말하는 그런 낙심될 때에 자신을 도울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 나의 것으로 붙잡아 승리하시는 귀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각자의 소망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망의 씨앗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때 지금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또한 인내를 가지고 잘 기다린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많은 실패의 유형을 바라봤을 때 조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오해한 율법과 전통이 소망의 씨앗으로 삼고 금암에 담고 도전했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의 씨앗으로 삼고 열정을 다했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둘 다 열정을 다한 인생이었지만 바리세인들과 그 무리들은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운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에 진짜 소망이 그것이 아닌 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잘못된 소망에 멈춰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어떤 소망 속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소망의 씨앗은 과연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 중에 회복해야 될 소망의 이 말씀을 붙잡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 소망이 아닌 것들을 향해 바라보는 인생인 아닌지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잘못된 것 소망되지 못할 것에 대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계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에게 있는 소망은 사망을 향해 심어가는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계 6장의 물질을 향하여 또한 11장에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과 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의 몽매와 살다가 결국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주도권이 열심히 사는 데 인생인 것 같고 그 인생이 성공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도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나도 아니고 바로 원수된 흑암의 세력이 바로 그 나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며 우리를 종로를 타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아닌 것에 마음을 쏟고 채우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소망 아닌 것이 주는 잠깐의 편안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잠시 주어지는 응답인 듯 속이는 편안함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무엇이지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어쩌면 누리고 있는 육신의 안락함일 것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표에 앉아 있더라도 그 마음이 안식 있으며 평안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 소망 속에 보아야 하는 평안은 두 번째 평안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하시는 편안함 속에 속아서 또한 사람의 인정에 속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편안과 평안 분명 다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아닌 것을 붙잡은 인생은 그 구원의 내용을 누릴 때에도 자신의 것만을 바라보는 육신의 것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본질의 것이 아닌 서론에 메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스스로 몰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생명 살리는 기쁨, 행복, 맛볼 수 없는 영적 문둔병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의 씨앗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것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요 디모드 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또한 베드로 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인생이 허탄한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참 소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이미 결론을 알고 결과를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 내리고 결과도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살아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답이 크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낙심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열매를 또 결과로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 또한 아무리 어렵고 장애가 많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과정 또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 보면 갈렙 알고 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요청했던 그 믿음의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끊어진 인생의 시간표를 어쩌면 아주 제일 멋진 시간표로 바꾼 모델이에요 그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에 묶여서 지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많고 건강을 잃어버린 노인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죠?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대는 젊어야 이룰 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온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기준과 그 잣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을 믿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멋진 증거를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한계나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위기와 한계 무능 앞에 좌절하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요청하심을 부르지즘으로 정복하고 나의 땅을 회복하는 중요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는 오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바라바하 대상 바로 오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미 결론을 알고 나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낙심할 그때에도 우리의 응답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보장된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낙심되어야 될 모든 위기와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소망의 참 소망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부르짖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인동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신 믿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도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소망되신다는 것 그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숨겨진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숨겨진 회복해야 할 나의 것 정복해야 될 나의 현장 지금 이미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진 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의 승리로 보여지는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참 소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나의 실패의 순간에도 나의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나의 입술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붙이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를 경책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 장에 문제될 거 없다고 하셨어요 갈레비 여우수 앞에서 당당히 내 청년 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정복할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달고 달라 요청한 것은 단순히 리더자 여우수와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믿붙인 하나님 앞에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요청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도 나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소망의 불을 끊지 않고 이 시간에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합니다 많은 세상에 불신자와 또 믿는 자 할 것 없이 성공자들에게는요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반전하는 귀한 축복의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복음의 말씀이 희미하고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낙심이 왔을 때에는 무슨 위기가 기회야? 난 너무 힘든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렸어요 아 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지? 그건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 오는 결핍과 상실만을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틈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간표를 회복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당하는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를 통해서 회복하는 위기에 반전이 되어지는 또 다른 성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그 하루하루가 나의 소망의 씨앗이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24, 25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10편 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 여러분의 소망의 결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망되지 못할 것에 대한 씨앗을 뿌리지 않고 참 소망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땅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힐 내 인생의 전도와 성교의 중요한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견디어냄을 견딘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이때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때 묵묵히 입을 닫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갈렙처럼 당당하게 요청하는 기도의 시간만큼은 큰 입을 벌려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 현재 사실 중요치 않아요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은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참 소망을 회복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회복하고 이 시간표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를 세워가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전도자는 참 소망을 회복한 증인으로 살아내야 할 시대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소망을 가진 과거의 상처 현재의 무능과 실패를 재해석하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치유된 미래를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소망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의 방법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힘과 능력,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법밖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 최고의 현명한 사람이고 최고의 위기 속에서 반전의 응답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을 이끄는 말씀을 점검하고 기도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분주함 열매 맺지 못하는 요란한 수레와 같은 영적인 체질들을 이 시간에 갱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추게 된 이 시간표가 내 능력이 아닌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표 되시길 바라고요 보이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참 응답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표로 문제와 사건 속에 사단에 속지 않고 영적 시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표로 또 위기 속에서 깊은 영적 소통을 누리는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표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으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망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참 소망되신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직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허락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의 복이 진정 체험되어져서 천국의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 또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참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도록 우리가 월, 화, 목요일날 전 예원의 성도들이 정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스케줄 속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참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표고 변화되어지기를 영적인 24시의 응답 흐름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교회와 개인과 국가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이 시간표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영적인 승리를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소망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증인되어 살리는 응답을 보도록 복음이 나를 치유하며 우리를 치유하며 전 세계를 치유하여 24제자 영적 흐름이 모든 자에게 소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비전을 모든 개인이 모든 교회가 모든 국가와 전 세계가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된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